아 questions 아니 뭐 하나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1200미터에다가 나를 데려다주면 뭐 어떻게 하라고 아아악 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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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ㅆ 항아리 류 게임에 많은 걸 바르면 안 돼요. 뭔 소린데? 누구세요? 아 뭔데? 종사로적 얼굴이 이상해. 이거 100% 나 여기 지나가는데 얘가 나 잡는다. 안 잡네? 어? 이거 잡는다. 이 손이 내 머리끄덩이 잡는다. 안 잡네? 요즘 내 예측이 잘 안 맞는다이? 아 이거! 와... 3중 트랩! 이건 예측 못했네. C키로 문 그리고 엎드려서 아 이거 또 쎄한데? 웅크리는 거 말고 이렇게 기어가면 또 뭐가 항상 나오거든요. 공포게임 정석이죠. 안 나오네? 내 예측이 들어맞질 않는걸? 게임이 성장했어. 옛날엔 좀 뻔했는데 말이야. 새롭네. 판별하는 게 조금 어렵네요. 무지개다리 놓고 가고 싶어도. 이게 무슨 노래지? 지금 와! 어? 우주의 개인 그는 무서운 와북의 왕자라 이었스! 평화를 파괴하듯 파괴해 침작자 사무라 물리처럼 정해진 이 기타 로버트! 로버트! 지구 용사 선가드네! 으아! 하하하하 아 본노린지 몰라? 아 세대차이 미쳤다. 아이엠 맘맘 아 약초 오케이 그럼 다 본거 아니야? 사만 문장 열쇠 아 이쪽 가야되는구나 정원의 왼쪽길 갑시다 저장 한번 하고 가자고 몰라 그냥 가 그냥 상남자기 때문에 돌아가 저장해 저장 어디서 해! 저장하게 해주세요! 아 저있다 저는 오늘부터 하남자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사람이 어 좀 낮게 살 수도 있는 거지 애들 계속 튀어나오네 이거 다 잡아야되나? ej 미친 음 시저스 크라이스트 시저스 크라이스트 들어간 이걸 사네? 일자는 왜 볼록하고 난리야 아! 아 여기 너무 어려워 무슨 비명 소리야 저거 찜찜 우리 정상을 향해 하당국에서도 이거 세우지마 이 비누를 그냥 내 입에 물어 버릴까? 워큰 딥처럼 생긴 게 진짜 안 할래 나 안 할래 나 안 할래 나 안 할래 여기에 시야 방해하기 우후! 트리프락스! 다 죽여버릴 거야! 물속에 다 빠트려가지고 죽여버릴 거야! 내 앞길을 막 이어지 마! 재밌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진짜 미쳤나봐 진짜 무서워 진짜 왜 저래 힌 땄네 이렇게 뜬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이 자식을 몰라서 3번 3번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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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 좀 타만 해! 이걸 돈 받고 판다고 양심 없는 것들 3번 애플은 할 수 있어 빠르게 탁 다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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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누가 옆에서 차력쇼해요 Template 웃어 아직 그만 좀 웃어 아angs아악 아니 저 아줌마 웃음소리 하하하하하하 진짜 단장판이네 나 이 게임 괜히 하자고 했나? 마맘메야 바로 좋아 지금이야 쏴! 하 야, 하 야 하 하 하 하 하 롯롯어 뭐 deposゴessional 죽어라 안보부 내가 좀의 카리 하지 근데 화본도 께때리고 있어 의왕 에어장 시참 컨텐츠도 좀 하고 너무 재밌더라구요 음... 근데 그러면 플레임님은 어쩌다가 방송을... 와 이게... 다르구나 진짜 자연스럽게 그러면 플레임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보고 얘 역시 프로구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프로지 어 우리 프로잖아요 아무튼 어 어 아무튼 질문이 뭐였죠? 방송 어쩌다가 하게 되신... 저는... 아아아아아아악 큰 마디를 여X까지는 못해요 우리 저는... 이 그... 아 이거 왜 안 들어가? 통 속으로 안 들어가요 이거 이상해요 아 이거 왜 시작했냐고! 아 이거 왜 시작했냐고! 이 사람! 네이버 블로그로... 게임 공략하는궐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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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아아아아아아 너무 웃겨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자 이제 시작이다 엄마 쟤네 욕해요 인생을 잘못살았나? 왜 자꾸 욕만 들리지? 애들이 그냥 얼굴만 보면 바로 욕부터 박네 오 허 오 아 한국어 더빙 너무 찰져 이것이 한국의 욕이라는 것이다 아유 오케이 완료 뭐야 아 엄청 미치 뭐야 어 누구야 세정이다 근데 세정님 목소리만 들으면 본인이 범죄자예요 근데 제가 못 보고 왔을 시켰어요 제가 맨날 범죄자 오쟁소리 진짜 아니 이것만 끝나면 안 돼 야 이거 다시보기 콩팡아 진짜 나 웃어 레이텔 주니 주니 죽었어 누구야 이거 누구야 나야 또? 또 세뱅기야? 또 세뱅기야 또 세뱅기야? 나 왜 해 나 왜 내 손 아몰랑 나는 사장님 아몰랑 시전했다 아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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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목소리 바꾸시는 분 저 말고 다른 분 좀 해주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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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팔아가는 거 알죠? 다 쳐 맘맘매야 개인정보 이런 것도 공개를 하신 게 있나요? 저요? 저는 그렇게 크게 막 가리고 이러질 않아서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하는 편인데 근데 제가 죄송스러운 게 초반에 다른 분들이 얼마나 정보를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니까 고로케님이랑 동갑이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하하하 근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제 나인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게... 제 키는 그런 게 고로케님 동갑이야? 네 정확히는 동갑이에요 제가 바른 년생이기 때문에 왜케 늘겄놀 에에에with 괜찮아요 불똥불도 아줌마 하나 정도 있어도 괜찮아 하하하하 말하는거 봐 하하하하 아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